안녕하세요. 배우 번수연입니다. 올해도 다가고 이제 경제하면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에는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 작품으로 빨리 인사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0년 경제 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속하래요.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될까요? 복을 두 번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석영입니다. 2020년 경제 년. 올해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2월 초에 저희 드라마가 또 척방을 해요. 저는 열심히 촬영 중에 있는데 하이바이 마마 우리 드라마와 함께 기분 좋은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 제이 컴퍼니 배우 왕재입니다. 이렇게 새해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2020년 경자년 쥐띠해 드디어 시작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새해 복도 많이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시연입니다. 2020년 경자년 쥐띠해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2020년도에는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도 다 이루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초 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 제이 백몬 이유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토리 제이 컴퍼니에서 성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지금 성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경자년 GTM이나 우리 모두 경자년 GTM의 건강 홍셨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안세호라고 합니다. 벌써 한 해가 가고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복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지 않게 넘치실 정도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해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승우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임우승입니다. 2019년도가 벌써 막바지에 대한 영향이 되요. 다가오는 2020년도에 항상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기자 이완입니다. 2020년이 바로 왔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가정의 모든 행복에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는 고준입니다. 2019년이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이 쥐띠해라고 알고 있는데 2019년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행복이 많이 깃들고 건강도 아주 환히 환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쥐이야. 컷. 아싸. 저는 제가 셀프 카운트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안녕하세요. 김희석입니다. 2020년 못하겠다. 2020년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또 2020년에도 좋은 역할,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8초 됐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 이제 안 찾았어. 멀었어요? 아니요. 지났어? 아니요. 딱 멀었어. 딱 멀었어. 우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입니다. 아 네. 여러분 2020년이 왔네요. 올해도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이 많이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저와 저희 아무도 모른다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토리제이 컴퍼니의 새해 신인배우 박예니라고 합니다 벌써 2020년도 찍찍이의 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여러분 많이 많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 많이 일어왔으면 좋겠어요 새해 행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에 좋은 일 많으셨던 분들 2020년에도 좋은 일 계속 계속 더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9년에 안 좋은 일 상처받은 일 있었으면 2020년대는 그런 거 없이 행복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 해 잘 맞이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진입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여러분들 모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스카이 캐스트라는 드라마로 인사를 드렸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사무실 저희 회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임세주입니다 올해 gta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다미입니다 다가오는 20년 경자령 gta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좋은 작품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스토리제이 컴퍼니 배우 김성철입니다 어 이거 이거 벌써 2020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어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너무 축복 넘치고 사랑 넘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준비됐어 네 준비 시작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배우 박훈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 네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짐하신 일 그리고 소망하신 일 모두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겠죠 저도 건강하게 열일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계속 찾아뵐 테니까요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스토리제이 소속 배우 유예빈입니다 올해 목표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시길 제가 응원하겠고요 저도 올 한해 많은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니입니다 저는 지금 따뜻한 곳에서 촬영 중이어서 잠시 겨울을 피해 있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인사드렸어 죄송하고요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새해 인사드리려고요 2020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는 일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네 2020년 경자년에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꿈꾸시는 일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요 저 주민경도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태원석입니다 여러분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꿈 전부 이루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나 이런 거 좀 쑥쑥을 못한다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